이랑약품이 지난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됐는데요. 이 성과를 주주들에게 돌리기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랑약품이 최근에 발표한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7% 가까이 증가한 2294억 원,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2019년 흑자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전년도보다 62%나 증가했습니다. 이랑약품은 이 같은 호실적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하고 현금 배당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년 대비 68%나 늘렸습니다. 2021년 결산배당 총규모는 37억 원으로 보통주 200원, 우선주 225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배당 실시 총규모는 8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랑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주요 제품 가운데서도 국산 신약 14호 놀텍과 백혈병 치료제인 신약 18호 슈펙트 등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놀텍의 지난해 처방액은 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 백신의 성장세도 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랑약품의 실적은 사실상 내수 실적으로 중국 법인을 포함한 연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누계기준 매출액은 2,646억 원, 영업이익은 269억 원으로 각각 지켜됐습니다. 개별 기준 실적보다 매출액은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00억 원 정도 각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랑약품은 창업주인 고 정영식 명예회장의 장손이자 정도훈 회장의 큰아들인 정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이끌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항교양제 놀텍의 매출 확대, 신약 개발 등 올해도 일동지역의 도약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40대 중반에 젊은 오너 3세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